안녕하세요, 저는 지금 결혼식을 가는 중입니다. 안녕하세요. 늦게 없이 브레이크돼서. 아니요, 스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아니요, 스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누구죠? 저는 아는 동생이에요. 지금 결혼식에 와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. 언니, 이거 그거 한 번 더 해봐요. 접시가 높게 나와요. 대답하냐고. 썸메이요? 너 이렇게 잘 안아. 잘 안아. 썸메이요. 너무 짠다. 내가? 너무 짠해요. 세윤 씨는 뭐하는데? 이제 샷둔이요. 닭제재맛. meditation. 딸기재맛. 짠. 특별한 자체 밥이요. 사과! 진짜 맛있다 이거 뭐야? 누구야? 커플 결혼하실까요? 결혼하실 때? 제가 경제력에 달면 너 진짜 당황하고 왔어요? 경제력을 쓰고 못해야죠 안녕하세요 수일 씨 갑자기 어색하는 게 뭐지?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전화하나요? 효기 언니 친구 친구? 치단동생 세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친구의 남자친구입니다 정규 씨의 영광입니다 잘 보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오빠가 구독과 좋아요 내가 좋아요 혜진팩 이 영상을 저렇게 보고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끄러워 왜 내가 부끄러워 잘 먹으러 왔어요 잘 먹으러 왔어요 이거 되게 서스틱 오빠 서스틱 해요? 서스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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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쪽imon иком 선생님 어떡해 자 shedding colleague 조금빛 사자 아 아 아 아 아 아 오일이 아 아 아 아 아 살고 가릴 거예요? 이런 식으로까지 주문을 바람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아 아 아 맨날 맨날 이래요? 선현이 말해주셨습니다 맛있네요 마카롱은 괜찮았어요 마카롱은 괜찮았어요 잘 먹는데 얘는 엄청 먹는데 다음에 다시 해요 이렇게 끝 내 입자 있어 안녕 이게 뭐야 오른손 먼저야 안녕 시작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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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